KBS 대전은 개국 80주년을 맞아 소멸 위기에 처한 충남지역 자치단체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응우 계룡시장을 만나 지방소멸의 대안과 지역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조용호 기자입니다. 우리 계룡시의 현재 인구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충남의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 소멸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남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계룡시는 3년 연속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요. 인구 증가의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실주구에 신규 아파트를 많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구 증가의 견인역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금년 8월 달에 100세대 정도 입주라고 내년도에 한 800세대가 또 입주 예정했기 때문에 계룡시는 당분간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 증가 요인이 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안 되잖아요. 저희 시 역시 인구 감소 단체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도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대형책을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공립 어리즘을 좀 확충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돌봄센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더 확충을 해서 정말 출산과 보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폐교 학교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감성체연장을 만들었습니다. 출산과 보육의 환경을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그 사회적으로 치매가 문제가 아닙니까?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또 치매 치료비를 취해서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고독사 문제를 하기 위해서 안심 콜센터 이런 서비스도 지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 보이는 이 산이 이제 산림청으로부터 웰에이징 힐링 빌리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 고령화 환경을 좀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룡시 하면은 이제 삼군본부가 있어서 국방도시의 이미지가 아주 강하잖아요. 국방도시의 이미지를 넘어서 국방 수도의 완성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육해공군 상군본부가 위치한 국방 수도라고 하지만 조금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를 국방 수도의 완성의 원년의 회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라든지 전직교육원 같은 것. 군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세계 최초로 군문화를 소재로 한 군문화엑스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군문화의 메카로 만들어서 국방 수도 완성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170만의 관람객을 유치하면서 성공적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실시하는 군문화축제를 어떤 수준으로 어떤 컨셉으로 해야 우리 시민과 또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문화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과 함께 열과 상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격제공구 공구 축제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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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